안녕하세요. 이덕영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어제는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게 마음은 급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하늘양식과 더불어 영혼을 팔찌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5장 23절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루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지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돼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어두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전쟁 땅전쟁 하늘전쟁 땅전쟁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나한 야빈왕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이끌었던 철병거 900대, 이 철병거 900대를 무찌른 발악이었기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나한의 전쟁처럼 보입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맞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맞는 말이죠. 바로 땅에서 발악과 시스라가 맞붙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땅에서만 이루어진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영적 전쟁이었기에 동시간대 하늘에서도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시스라가 섬겼던 바알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죠. 아니 바알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었기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바알은 가난적에 살던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었는데요. 바로 비를 내리는 풍요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업은 주로 농업과 목축업이었기에 비는 너무나도 중요했죠. 바로 지금처럼 저수지 개념이 없었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울 수가 없었고 소화양을 기를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이 비를 내리는 바알을 울며 겨자 먹기 시기로 텅길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바알이 자칫 화를 내기라도 하면 비를 내리지 않게 되어 먹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고 대대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사람들은 바알이 건기에는 죽은 척 활동하지 않다가 오직 우기만 되면 활발하게 활동해서 비를 내린다고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건기와 우기를 바알에게 가져다가 맞추어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 건기에 하나님께서는 기송강변에 많은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따라서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써 비를 내리는 참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그내내셨던 것이죠. 이렇게 비를 내리심으로 기송강은 결국 범람하게 되었고 철병거 구백승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비로 인해서 땅이 질퍽거렸기에 철병거는 작동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땅에서 바락이 승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을 동원해서 땅의 군대와 싸우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별들은 비를 몰고 오는 원천을 뜻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20제를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또다. 아멘 따라서 이번 전쟁은 하나님의 친히 주관하신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벌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서 사탄과 치열하게 싸우십니다. 아니 사탄은 하나님께 상대가 되지 못하기에 자꾸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 일으키죠. 따라서 어느 순간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자꾸 식어져 있다면 식어져만 간다면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마음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 전쟁이지만 이 전쟁에 적극 참여했던 자와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참여하지 않았던 자가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는데요. 우선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에 대해서 23절은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메로스의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전투를 돕지 않아서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을 보면 이들은 전장터인 기손강 근처에 살았던 자들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저주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마디로 사정없이 그리고 철저히 저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일부 지파들은 디보고라의 전쟁 참여 요청에 참여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정도는 받았지만 저주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메로스 주민들은 저주까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몹시도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음을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죄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대적을 돕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기에 그들은 저두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친히 주관한 전쟁에 적극 참여한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야엘이란 여인이었죠. 자 오늘 말씀 24제를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견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녀는 장막에 머물던 여인이었지만, 즉 전업주부였지만 하나님을 너무나도 신뢰했기에 용기를 가지고 적장인 시스라를 죽이게 되었죠. 이런 그녀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도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축복하십니다. 제가 한순간의 판단으로, 결정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도 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한 마을 전체는 시스라가 이끈 군대에 대한 부려움을 가지고 맞서지 않았지만 한 여인은 담대히 맞섰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는 머리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이것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야일과 같은 여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저주와 복은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야일은 아무튼 시스라를 죽였기에 살인죄로 오히려 저주를 받아 마땅하고 메루스 주민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화평주의자이기에 오히려 복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길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이해를 하겠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른 판단을 내리십니다. 바로 살인을 저질렀던 야일을 축복하시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메루스 주민들을 저주함으로 말이죠. 따라서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 생각대로 해서 받을 수는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아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을 살면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만 할 때 반드시 주림의 뜻을 철저하게 묻고 실행에 옮겨야만 하겠죠. 지금 세상적으로 보기에 옳다고 판단되어 많은 사람들이 택할지라도 반드시 주림께 묻고 또 묻는 믿음의 권속들이 모두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주림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그러한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내 생각과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림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